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자우라 조립을 해볼건데요 열혈 최강 고자우라 국내명 무적 캡틴 사우루스 사우루스 아까도 잠깐 이제 얘기했지만 엘드란이 지구의 어린이들아 나의 힘을 나눠줄게 하고서 나눠주고서 애들이 싸우는데 최종보스를 잡잖아 아니 그럴거면은 나눠주지 말고 자기가 잡으면 됩니다 엘드란 시리즈를 커서 생각하면은 그렇게 참 엘드란이 나빠 보일 수가 없어 그 둘리에 고길동이 안타까워 보이면 성인이라잖아 엘드란이 나빠 보이면 성인인거야 이제 그런거야 하하하하하 어 하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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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